와 여기 왔네 이제 왔어 왔어 느낌이 아 여기 가는 거야 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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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지 우리 야 저기 내려가보자 빨리 아 가자 왜 찬바람이 안 불지? 그러니까요 이제 시원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 점점 이렇게 습해지는 거지? 갑자기 엄청 더워졌어 그쵸? 어 어 이리 야 어 이리 야 오 이거로 어떻게 이거다 이거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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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걸 어떻게 이거다 이거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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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어 잘 찍어야지 잘 찍어야지 콩팡을 받아 야 야 사회 찍어야지 사회 찍어야지 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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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빈이 형 아니었으면은 그냥 갈뻔했어 그냥 갔어 호칸이 여기서 처음 와서 이걸 찾은 거야 호칸의 기록 두 번째 미션 성공! 성공! 오케이 자 갈게 여기 여기 빨리 오케이 야 진짜 내려가다 이제 동굴이다 야 뭐야 이거 형 하나도 안 보여 대박이에요 야 진짜 껌껌하다 근데 와 이리로 내려가는 거야? 이걸로 내려가야 된다고요 이거 나 못 봐 조심해야 돼요 진짜 아우 씨 자 아우 씨 아우 씨 아우 씨 대박인데? 휴. 딱중 딱중 딱중. 어? 그게 뭐예요, 감독님? 딱중이 하다고? 집중 집중. 비슷하네, 딱중. 딱중이 하네. 내가 우리 선수들한테 가장 많이 말씀하니 딱중 딱중이잖아. 딱중 딱중. 딱중. 딱중 할게. 딱중. 딱중 할게. 딱중. 오케이. 조람. 조한이랑 감독님. 맞아, 순서가 맞아. 고맙습니다. 어, 조심해, 성훈아. 형, 조심해요. 성훈아, 천천히 너 자신을 믿지 말고 천천히 가. 네, 진짜. 딱중. 닥중할게. 닥중. 닥중. 닥중할게. 닥중. 닥중할게. 닥중할게. 닥중. 닥중할게. 닥중. 안 보이는데 우리가. 어. 성훈아, 겐, 성훈아 괜찮냐? 어, 장난 아니야 여기. 장난 아니야 여기 진짜. 이게 진짜 조심해야 된다. 정환아, 엄청 미끄러워. 진짜 조심해야 된다, 여기. 오케이. 와, 진짜 장난 아니네, 여기. 오케이. 감독님, 이거 보세요. 하나만 먼저 하셔야 돼요. 하나 빼서 하고 이거 한 번 보고 하나 보시고 이거 해서 원 바이원 하나씩이요. 이렇게 한 번 보시고 줄 잡고 내려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러 간다. 저기요. 뒤밤, 뒷밤. 뒷밤. 오케이. 오! 미끄러워 조심하셔야 돼요 오! 미끄러워 조심하셔야 돼요 오! 좋다! 오! 좋다! 와! 진짜 미끄러워 밑을 보면 안 되겠다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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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이기로 골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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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뒤가 롯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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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엄청 미끄럽다 생각보다 이야 이게 쉽지 않네 감독님 조심하세요 이건 제한테 진짜 큰 도전입니다 사실 제가 이거 뭐 저는 사실 고공공포 찾고 있어요 인생 자체가 모든 게 도전입니다 이때까지 해서 해봐야죠 레디? 레디? 레디 야 요 나 아빠 어우 씨 어우 아 아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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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독님 조심하세요 와 미끄럽네 와 쉽지 않네 이거 아휴 후 와 괜찮아? 야 힘들어 아휴 와 미끄럽다 이게 아 너무 미끄러워서 야 감독님 감독님이 걱정이다 가봐 아휴 또 내려가야 돼? 응 계속 내려가야 돼 어우 물이 미끄러워 조심하세요 괜찮아 어우 미끄러워 오 오 오 오 오 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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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이거는 나이 제한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정도 난이도면은 감독님 지금 대단하신 거예요 사실은 감독님 지금 대단하신 거예요 사실은 아휴 조심 조심! 안 돼, 다 왔어요. 조심! 그렇죠. 하나씩, 하나씩. 그렇죠. 어후! 라이터 애프터! 급할 거 없어요. 감독님, 딱 중! 너무 어두워. 너무 어두워. 민박. 하나 옮기고, 하나 옮기세요. 자리 잡아서, 자리 잡아서. 밟는 데가 있어요. 아니, 아니, 아니. 여기, 여기, 여기. 일단 미안해, 성원아. 내 발 밟고 있어. 바지나 좀. 아, 이거. 고맙다, 고맙다. 그러니깐 안 미끄럽네. 어, 고맙다, 고맙다. 밟았다고. 그렇죠, 여기, 여기, 여기. 오케이, 나이스. 하나씩,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이거 자리 잡아. 잠깐만요, 하나. 오케이. 오케이. 다 왔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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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좀 더 가면 돼. 조금 더 가면 돼. 조금 더 가면 돼. 이건 없어, 이건 없어. 화내서 하는 건 없어요. 아휴, 쉬세요, 쉬세요. 쉬세요, 쉬세요. 감독님. 내 막 이런 게 아니고. 진짜 고생하셨어요. 그렇지, 힘드시. 감독님. 죄송한데 3분 이따 다시 올라갔다 오셔야 되는데. 왜냐면 이거 잘 못 찍어. 네, 그러죠. 왜냐면 이거 잘 못 찍어. 장난치마. 잘 못 찍었대. 잘 못 찍어가지고. 정말 죄송한데. 한 번만 더 해. 갔다 와야 되는데. 아, 말겠어. 아, 진짜 이게 지금 못. 좋은 걸 담아야 되는데. 동준아, 괜찮냐? 할 만해. 할 만해. 어. 미끄러워, 미끄러워. 담아야 되는데. 아, 한 20, 40. 오케이, 끝.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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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 봐야 돼. 와 잘한다. 오케이 나이스. 아빈이. 야 힘들지? 야 애가 울었는데. 티나? 참으려고 그랬는데. 많이 울었는데. 야 제가 오줌잼 있는 일 봐봐. 오줌잼 있는 양인 좀 해보라고. 감독님 흘릅니다. 뚝뚝 떨어지네. 뚝뚝 떨어지네. 와 근데 내려오면서 위를 바라봤거든요. 와 너무 예뻐요. 아니 내려와서 봐도 되는데 굳이. 아 그러네요. 여기 봐봐. 오 다 보이네. 아 야 밑에서 보니까 멋있네. 야 저 하나 보기. 진짜 장난 아니에요. 아니 저기 밑에서 이렇게 보면 진짜 장난 아니냐고. 저기 밑에서 이렇게 보면 진짜 장난 아니냐고. 우와. 진짜. 여기 진짜 평소에 한 번은 꼭 와봐야 될 것 같아. 우와. 우와. 야 사람이 이렇게 작아 보인다 그냥. 야. 야 저렇게 작아질 수 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 아. 오 마이 갓이다 진짜. 우와. 저걸 내려왔다고 그래요. 누가 안 보여요. 저기 내려온 거 아니에요 동준아 우리. 엄벌리. 와 엄벌리. 진짜 이거는. 아 진짜 찢었다 찢었어 이거. 에휴. 대박이네. 이야 이렇게. 이야. 멋있다. 이야.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이야. 우리 옛날에는 이거 진짜 이런 거 그냥 뛰어 올라갔어. 가야. 에? 뛰어갔어. 산길 뛰어 올라갔다니까. 산길 왜 80m에 올라갔어. 너 옛날에는 80m로 뛰어다니지 않냐 이런 산길? 아 저는 뭐 두 발 뛰면 70m 되죠. 세 발 뛰면 80m였고. 조금 만긴 소리를 해. 자 그러면 우리 나눠서 가야 되겠다.